안녕하세요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상기 사진은 지난주 베트남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된 베트남 중부 웅리안성의 고등학교에서 정전되어 휴대폰 불피치로 수학시험 풀이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럼 최근 심해진 베트남 전력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력난인가? 근 10년 근무 중 처음으로 휴대폰 부품 회사의 레딩홍 씨는 6월 5시부터 17시까지 정전으로 쉰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박냉성 앤폰 공단과 꾀보 공단, 하노이 탁롱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노이 도심 환기의 모두 최근 지구의 날에 비유됩니다. 19시에서 20시면 호수 주변 조명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하노이 동쪽 박장성은 6월 5일부터 계획 정전을 발표했습니다. 낮에는 기업 전력 제공을 우선하지만 밤에는 생활 전력을 우선하며 야간 생산은 0시에서 5시에 한해 사전 등록한 기업에게만 허용됩니다. 2023년 4월 말 베트남 전력 총공사는 베트남 북부가 건기에 1600에서 4900MW 부족할 수 있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한 달여 후인 6월 4일 노탕 하입 공상부차관은 일부 지역 전력란에 대해 더 이상 위기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핫한 북부 폭염으로 인한 전력 소비 급증은 evn과 공상부차관이 설명하는 전력난의 첫 이유입니다. 5월 베트남 전국 전력 소비량은 4월보다 20% 늘었으며 5월 19일 하루에만 9억 2천4백만 킬로와트시로 올해 최고치이자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하노이도 5월 전력 소비량이 급증했습니다. 북부의 주 전원은 화력과 수력입니다. 하지만 북부 전력의 43%를 점하는 수력이 2,3기후로 저수지가 고갈되어 평균 전력 생산량이 전년 대비 반 이상 감소하여 약 12에서 15%입니다. 5월 말 기준 북부 저수지에 남은 수력발전량은 12억 3천만 킬로와트시로 5월 22일 피크일 기준 4일치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북부 전력의 48%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 문제입니다. 9개의 화력발전소에 문제가 생겨 6월 5일까지 4200메가와트 감소했습니다. 그 중 제2응이선 BOT 프로젝트 1호기는 7월에야 복구 예상됩니다. 더위뿐만이 아니야. 지난 몇 년간 전력난이 예상됐기에 더위와 기포탄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에너지 전문가 다오 몇 등시는 5, 6년간 북부에 전력원이 안 늘어서 하루버로 하루 사는 나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부는 전력소비 최고성장지역으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연평균 9.3% 증가했지만 전력원은 약 4.3%만 늘었습니다. 중부와 남부는 전력수요보다 전력원 증가속도가 몇 배 빠릅니다. 대부분의 대형 전력 프로젝트는 투자, 자금 문제로 시행이 느립니다. 이는 공상구도 8차 전력계획 관련 정부 보고서에서도 인정했습니다. 현재 EVN은 전체 전력 공급의 38%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페트로 베트남 파워, 베트남 석탄광물공사나 BOT 발전소 및 개인생산 재생에너지입니다. 송전망 용량도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송전 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로 1에서 2년 지연 중인데다 전력 수요가 적은 중부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집중하고 있어서 북부와 남부로의 송전 압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업체와 지방은 지방 전력망에만 관심 있지 전국 전력망 배치의 개념은 부족합니다. 결국 2022년 말까지 전국 총전력의 약 27%를 점유하고 가동 전력의 약 15%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해도 북부 전력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남북 송전선로는 최대치인 2500MW로 송전 중이며 북부의 많은 전력 공급을 위해 한도치를 넘긴 날도 많습니다. 참고로 중국적 경지 일부에 중국광시성 전기를 구매한 이유도 단순 전력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산벌로 송전선이 타버린 게 큽니다. 공상부차관 전력난 극복될권 도탕 하이차관은 6월 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이상기후로 수력발전 수입 부족 5월 말 석탄 수입량 부족이 문제이나 총 발전 능력은 약 8만 1504MW의 피크 전력 수요가 4만 4천MW라서 화력발전소가 사고 없이 가동하고 수력발전용 물만 충분하다면 전력 부족은 극복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공상부는 5월에 발전용 석탄 30만톤 6-7월에 10만톤으로 조절했고 발전용 가스 공급량은 남동부 18% 남서북 8%로 조절했습니다. 또 아직 판매가 미정의 풍력 태양광 발전소 가동률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63개 성시 중 53개가 전기 절약을 약속했습니다. 전기 절약량은 약 2천만 킬로와트시로 수요량의 2.5%에 해당합니다. 공상부 북부 하루 중 대부분 전력 부족 위기 요일 7일 오후 천비에드화 공상부 전력조절국 국장은 북부의 총 가용전력량이 1만7천5백에서 1만7천9백MW로 설계용량의 약 59.2%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비수요는 더울 때 2만3천5백에서 2만4천MW로 매일 3천9십만킬로와트시가 부족하고 피크일은 5천8십만킬로와트시까지 됩니다. 응오선 하이 evn 부사장은 더운 날 수요를 30% 줄여야 하며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도 평균 6에서 10% 감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나마 중부와 남부는 안정적이라니 조금 위안이 되네요. 중부와 남부의 전기 절약 동참은 북부 공급량 증가 차원 같습니다. 현재 베트남 북부 전력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